실전 모의고사 2회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기본작업의 고급필터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급필터 문제에서는 조건을 먼저 작성하시고 문제에 제시된 추출할 필드명을 복사해 놓으시면 되는데요. 조건을 작성하기 위해서 A30셀에다가 조건이라고 필드명을 임의로 수식을 사용할 거니까 임의로 조건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직급이 과장인 이라고 되어 있네요. 뭐뭐인 이라는 조건은 and 조건이죠. 뒤에 나올 조건도 만족해야 된다. and라는 함수 입력하시고요. 첫 번째 조건은 직급에 가서 c4셀을 클릭하되 그 값이 같습니까 등호 입력하시고 과장 입력하시고요. 심표 두 번째 연봉 데이터 e4셀을 클릭하시고 그 값이 크거나 같다 2000에 해당한 값을 입력합니다. 입력하실 때 0의 숫자 정확하게 7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입력하시고요. 심표 두 번째 마찬가지로 2500 이하라는 조건을 작성하기 위해서 2, 4셀을 선택하고 작거나 같다 2500에 해당한 숫자 입력합니다. 세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한다면 and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요.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가지고 성명과 그 다음 연봉과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클릭 입사일을 선택합니다. 컨트롤 C 눌러서요. 고급 필터를 통해서 데이터는 A35셀부터 추출하라고 했으니까 A35셀에다가 컨트롤 V 합니다. 다음은 데이터 안쪽에다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데이터 탭에 가시면 정렬 및 필터의 고급을 클릭합니다. A3부터 F28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작성해 놓으셨던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다른 장소에 복사하겠습니다. 복사 위치에서 마우스 클릭하시고요. A35부터 C35를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화면과 같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 추출하는 고급 필터 작성해 보셨고요. 다음은 두 번째 조건부 서식을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 범위를 A4셀부터 F28 영역까지 선택합니다. 홈에 가시면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이라고 있고요. 새 규칙을 클릭하셔서 수식을 사용해서 조건을 지정합니다. 수식을 사용할 거니까 등호 입력하신 다음 조건이 ~~이면서 라고 되어 있네요. 꼭 end가 필요하실 것 같고요. 첫 번째 end 가로 여시고 부서가 기획팀이면서 부서의 첫 번째 데이터 B4를 클릭하되 조건부 서식에서는 하나하나 셀을 비교할 수 있도록 B열에 있지만 4,5,6,7 행의 위치는 달라집니다. 라고 4 앞에 있는 달러는 지워주시고 그 값이 기획팀이면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습니까? 기획팀이라고 입력하시고 심표 두 번째 근무기간이 20을 초과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근무기간은 올해 연도에서 입사 연도를 빼라고 했어요. 먼저 올해 연도를 구하시는 작업이 필요하네요. 연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이열 함수가 필요한데 올해 연도는 today 함수를 통해서 today 가로 열고 닫고 이열에 대한 가로를 닫아주시면 오늘 실습하는 날짜의 연도를 구할 수 있고요. 마이너스 그 다음 입사일자에서 연도만을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이열 함수가 필요하되 F4에서 연도에 해당한 데이터를 추출할 겁니다. F열이 있지만 4, 5, 6, 7 행의 위치는 달라질 겁니다. 라고 4 앞에 있는 달러만 지우시고요. 이열에 대한 함수 가로 닫고요. 여기까지 계산하면 문제에서 제시한 근무기간을 구할 수 있고요. 그 값이 20을 초과한다. 그럼 크다? 20이라고만 넣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엔드에 대한 가로를 닫아주시고요. 이제 조건부 서식의 조건을 다 작성하셨어요. 그렇다면 서식을 클릭하셔서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찾아가지고 문제에서 굵은 기울인 꼴에 글꼴 색깔을 표준색의 파랑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준색의 파랑을 선택하고 확인 다시 한번 새 서식 규칙 대화 상자에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부서가 기획팀에 해당한 데이터 그리고 기획팀이면서 입사일자를 가지고 근무기간을 구한 데이터가 20을 초과한 데이터만 이렇게 서식이 적용이 됩니다. 물론 여러분이 실습하는 연도에 따라서 결과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조건부 서식 실습해 보셨고요. 기본 작업 다시 2번에서 페이지 레이아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페이지 레이아웃 A3부터 F28 영역에 대해서 인쇄 영역을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 페이지 레이아웃에 가서 페이지 설정에 인쇄 영역 설정 클릭합니다. 다음은 여백을 지정하기 위해서요. 페이지 설정에 가셔서 페이지 레이아웃에 페이지 설정에 여백이 있는데 문제에서 여백을 좁게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직접 넣으셔도 되고요. 메뉴에서 여백의 좁게를 클릭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추가적인 옵션 작업을 하기 위해서요. 페이지 레이아웃 옵션을 클릭합니다. 첫 번째 인쇄했을 때 가로만 정 가운데 인쇄하겠다 여백 탭에 가셔서 가로만 체크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매 페이지 하단에 머리끌 바닷글 바닷글 편집을 클릭하시고 매 페이지 하단의 오른쪽에다가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신 다음 오늘 날짜와 현재 시간을 표시하실 건데요. 문제에 나와 있는 문구를 입력하셔서 출력일은 출력일 그 다음에 콜론 오늘 날짜가 있는 것은 달력 모양을 클릭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신표 날짜를 출력할 거고 그 다음 똑같이 출력 시간 입력하시고 한 칸 띄우신 다음 콜론 콜론인데 제가 세미콜론 넣었네요. 콜론 그 다음 한 칸 띄우시고요. 시간을 넣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시계 모양의 도구를 클릭하면 시간을 삽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닷글 편집해서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 설정에서 확인 누르시면 되는데 제 화면에서 띄어쓰기가 한 번 더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출력 시간 앞에서 띄어쓰기 한 칸 정도 지울게요. 확인 그 다음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페이지 레이아웃을 설정하신 다음에는요. 맞게 했나 파일에 가셔서 인쇄를 클릭하셔가지고요. 여러분이 실습한 날짜 시간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가로 가운데 인쇄가 되는지 인쇄 영역 지정한 만큼 인쇄가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작업 세문항 살펴보셨고 다음은 계산 작업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 작업에서는 첫 번째 계산 작업 다시 1번 시트 클릭하시고요. 커서를 B3셀 클릭합니다. B3부터 B3부터 EO 영역에다가 순위에 대한 분류별 판매부수를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문학 분류가 문학에 가서 가장 많이 판매된 부수가 몇 분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교육 경영 자기 개발 각각의 분류별 가장 많이 두 번째 세 번째 판매부수에 해당한 값을 찾아다가 표시하는 거고요. 함수는 라지하고 이프 함수를 사용한 배열 수식을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먼저 B3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몇 번째 큰 값이라는 값을 구할 수 있는 라지 함수를 입력하시되 조건이 있어야 되죠. 이프 만약에 분류에 해당한 데이터에 가서 분류를 범위 지정하되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지금 범위 지정한 영역은 항상 같은 영역을 참조합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 그 데이터가 B2세가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는데 B2, C2, D2, E2 이 행은 고정시켜야 되겠구나. F4, F4를 두 번 눌러서 이 행만 고정시켜주신 다음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들 중에서 문학에 해당한 데이터들 중에서 판매 부스에 가서 해당된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판매 부스를 범위 지정하되 마찬가지로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라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합니다. if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요. 심표 라지에 대한 함수에서 몇번째 라는 값이 필요한데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라는 값은 A3, A4, A5 에 있습니다. 아 A열에 있구나 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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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서 A열에만 이렇게 고정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이제 라지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수식 다 작성하셨어요. 단 지금 작성하시는 수식은 배열 수식이니까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눌러서 완성하시고요. 아래로 복사 오른쪽으로 수식을 복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번째 계산작업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계산작업 인데요. 표 2에서 판매부스가 가장 많은 책에 도서명을 어디다가 B34셀에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판매부스에 가서 가장 큰 값 하나를 찾아서 몇번째 있는지 찾아가지고 우리는 판매부스 도서명을 표시하는 거네요. 여기엔 도서명을 표시하는 겁니다. 그럼 커서를 B34에 갖다 놓으시고 인덱스라고 함수를 넣겠습니다. 인덱스 실제 데이터를 가져올 거는 도서명이니까 도서명만 범위를 지정하셔도 되고요. 전체를 지정하시게 되면 첫번째 열에서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열에 위치만 정확하게 넣어주시면 돼요. 수식을 복사할 게 아니기 때문에 굳이 절대 참조 안하셔도 되고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 다음 인덱스는 범위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 두번째는 행의 위치입니다. 몇번째 행에서 데이터를 찾겠다. 그 몇번째 행이라는 값은 매치 함수를 통해서 위치 값을 구합니다. 단 최대 값이 있는 위치를 구하셔야 되기 때문에 맥스 함수를 통해서 판매 부스에 가서 가장 큰 값을 하나 구합니다. 가로 닫고 심표 그 값을 다시 한번 판매 부스에 가서 몇번째 위치 하는지를 찾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넣어 주십니다. 심표 정확하게 일치하는 위치를 찾아야 되니까 0이라고 넣고요. 매치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 심표 가장 큰 값이 얼마 였을까요? 눈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4530인 것 같습니다. 쭉 따라갔더니 시크릿에 해당한 도서명이 찾아다가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계산 작업 두번째 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세번째 표 3을 참조 해서 표 4에 다가 i17부터 i20 영역의 배열 수식을 이용해서 총 수출액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업체 명별로 수출액의 합계를 구하는데 썸 함수를 이용한 배열 수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커서를 i17셀에 갖다 놓으시고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썸 첫번째 조건을 넣기 해서 가로 이어시고요. 업체명에 대한 범위를 지정하되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 그 값이 같습니까? 바로 왼쪽에 있는 업체명과 같습니까? 라고 입력하시고요. 아래로만 수식을 복사할 거라서 h열 고정하셔도 되고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가로 탔고요. 곱하기 이제 업체명이 해당된 업체명을 비교해서 그 조건에 만족하다면 저희는 수출액에 가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학계를 구하겠습니다. 단 수출액의 영역은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같은 영역이니까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썸에 대한 가로 닫고요. 배열 수식이죠.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산작업 3번까지 살펴보셨고 다음 네 번째는 계산작업 다시 2번 시트를 클릭하셔서 아래쪽 인가요? D35셀에다가 서울에서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곳까지 통행료를 찾아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값을 찾아오는데 위쪽에 표 5를 참조합니다. 거리를 통해서 주행거리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을 찾아가지고 두 번째 열에서 값을 찾아다 표시할 수 있는데요. VLOOKER 참조하는 표가 수직이니까 VLOOKER 미남수를 통해서 주행거리 숫자가 가장 작은 값을 구하겠습니다. 가로닫고 신표 그 값이 있는 데이터가 첫 번째 열이 될 수 있도록 주행거리부터 통행료까지 범위 정하시고 신표 우리가 가져올 데이터는 첫 번째 열에 가서 찾고 두 번째 열에서 실제 값을 가져오겠습니다.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은 false라고 넣으시거나 숫자 0을 입력하시고요. VLOOKER 에 대한 가로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곳까지 통행료가 1700원입니다. 구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문제인데요. 사용자 정의 함수를 통해서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개발도구에 가시면 비주얼 베이직이 있죠. 그 다음 삽입에 가셔서 모두를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문제 제시된 함수 Public Function을 입력하시는데 오타가 없이 입력하셔야만 정확하게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FN 합격 이라는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드실 거고요. 입력받는 값은요. 필기시험의 점수를 입력받고 개별 면접 점수도 입력받고요. 또 하나 집단 면접 점수도 입력 받습니다. 오타 없이 정확하게 입력하면 엔드 펑션이 표시가 되어 있으실 거고요. 문제에서 면접 점수부터 좀 만들게요. 면접 점수는요. 문제 개별 면접 점수에 도하래요. 집단 면접 점수를 도한 다음에 그 값의 평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나누기 2를 하면 평균 값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필기시험이 문제에서 80점 이상입니까? 크거나 80점 이라고 입력하시고 그리고 조금 전에 구해놨던 면접 점수가 크거나 같습니까? 80 이라고 입력합니다. 그렇다면 문제서 FN 합격 에다가는 합격 에다가는 합격 이라는 글자를 표시해라. 그렇지 않다면 else FN 합격 에다가 불합격 이라고 표시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 제시되어 있는 내용을 직접 여러분이 if 구문을 이용해서 이렇게 순서대로 쭉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보시고요. 조금 전에 만드셨던 사용자 정의함수가 잘 작성이 되어 있나 J4셀 커서 갖다 놓으시고 함수 삽입에 가셔서 사용자 정의를 클릭하면 FN 합격 이라는 함수를 찾을 수 있고요.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그 다음 필기시험 G4셀 개별면접 H4셀 그 다음 집단 면접 I4셀을 클릭하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합격 여부에 첫 번째 데이터는 조건에 만족해서 합격 이라고 나왔고요. 중간 중간 불합격인 데이터를 확인해 보시면 계산해 보시면 되겠죠. 기본 필기시험에 80점이 안 된 데이터들이 불합격 좀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G4부터 G11세까지 수식은 복사해 주셔서 계산 작업은 완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분석 작업 첫 번째 피버 테이블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버 테이블 문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외부 데이터를 이용해서 피버 테이블을 작성해야 되는데 제가 미리 어떤 외부 데이터인지 데이터를 좀 가져와 본 데이터가 표시가 되어 있네요. 이 부분은 제가 범위 정해서 삭제하고 피버 테이블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문제 파일 불러오시면 분석 작업 다시 1번 시트에 데이터가 없는 게 맞아요. 근데 저는 미리 어떤 데이터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좀 가져다가 표시해 봤고요. 이제 문제 제시된 피버 테이블을 같이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된 그림을 봤더니 C4셀의 데이터 영역이 일자부터 품목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C4셀을 선택하시고 지금 피버 테이블 문제는요. 액세스 파일의 데이터를 가지고 피버 테이블을 만듭니다. 데이터 탭에 가셔서 외부 데이터 가족이 기타 원본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커리를 선택합니다. MS SS 데이터베이스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클릭하시고요. 우리가 가져올 데이터는 C드라이브에 설치해 놓으셨던 커말 1급 안에 스프레드 시트에 모의고사에 가시면 문제 제시된 매출 액세스 파일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선택하고 확인 한번 눌러보시고요. 안쪽에는 지점명 지점별이라는 테이블이 표시가 되고요. 제시된 그림을 봤더니요. 필요한 필드는 지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필터에 갖다 놓을 지점과 일자가 필요한 것 같고요. 품목도 필요하시고요. 개수도 필요하고요. 매출도 필요합니다. 모든 데이터를 가져오시면 되겠네요. 문제 그림을 보시고 하나하나 필요한 필드를 더블 클릭 하셔서 가져오신 다음에 다음을 클릭 합니다. 다음은 문제에서 특별한 조건에 대한 내용이 없으니까요. 필터에서 다음 누르시고요. 정렬 순서도 언급이 되어있지 않으니까 다음 마침을 누르시고 마지막 데이터 가족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피버 테이블 보고서를 만들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C4셀부터 표시하겠다 깜빡깜빡 하시면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제시된 그림을 보셔서 레이아웃을 배치하시는데요. 그림의 지점에 보시면 지점이 어디에 있어요. 필터에 가 있습니다. 일자를 선택하시고 행에 갖다 놓으시고요. 품목을 선택하시고 마찬가지로 행에 갖다 놓습니다. 그다음 개수를 갑에 갖다 놓으시면 합계가 표시가 될 거고요. 매출도 갑에 갖다 놓으시면 합계가 표시가 됩니다. 제시된 그림을 보시면서 드래그 하신 다음에 레이아웃 배치가 되셨어요. 이제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호 형식으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디자인 탭에 가셔서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호 형식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클릭합니다. 다음은 일자를 기준으로 그림과 같이 그룹을 설정하래요. 그러면 현재 일자가 버전업 되면서 자동으로 그룹이 작성이 되어 있어요. 일자가 있는 7월 8월 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5셀 정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요. 그룹을 클릭합니다. 봤더니 친절하게 일 단위와 월 단위로 그룹이 작성이 되어 있는데요. 일에 대한 선택을 해제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보시면 이제 월만 기준으로 데이터를 그룹을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그룹 하단에 모든 부분합을 표시되도록 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자인 탭에 가시면 레이아웃의 부분합이라고 있고요. 그룹 하단에 모든 부분합을 표시하겠습니다. 메뉴 한번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7월 8월에 각각 아래쪽에 이렇게 부분합 요약을 보실 수 있고요. 다음은 합계 계수에 대해서 계수를 표시하는데 숫자 천단위 구분기호가 표시가 되어 있네요. 2, 4셀에서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표시 표시 형식을 숫자에 천단위 구분기호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체크하시고 확인 다시 한번 확인 클릭합니다. 다시 F4셀에서 더블 클릭하셔서 평균 아니죠. 그냥 합계 그대로 두시고 표시 형식만 숫자에 천단위 구분기호를 표시하겠습니다. 체크하시고 확인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피버테이블 스타일에 대해서 문제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피버테이블 도구 디자인에 가셔서 스타일에 가시면 어둡게 4번 이라고 되어 있어요. 피버 스타일 어둡게 4 라고 되어 있는 것을 마우스 클릭하시면 화면과 같이 피버테이블을 만들 수 있고요. 여러분이 작성하신 내용과 문제 제시된 그림을 비교하셔서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석작업 다시 2번 시트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B3부터 B27 영역을 범위 지정 하시고요. 데이터 탭에 가시면 데이터 도구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가 있습니다. 데이터 입력에 오류를 좀 줄일 수 있도록 규칙을 만들 수 있는 건데요. 첫 번째 그린 레드 블루 실버 핑크만 입력 되도록 값을 제한을 두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록을 만들어서 값을 제한을 두겠습니다. 라고 목록을 선택하시고 아래쪽에 오셔서 문제 제시된 내용을 입력만 하시면 됩니다. 그린 신표 레드 신표 블루 신표 실버 핑크 까지 입력 하시고요. 입력을 다 하셨다면 두 번째 B3부터 B27 영역의 마우스를 클릭하면 설명 메시지를 표시 하래요. 설명 메시지는 그림을 봤더니 제목이 등급 목록이라고 되어 있고요. 설명에 우리 아까 입력했던 그린과 레드와 블루와 실버 그 다음에 핑크 데이터만 입력하라고 목록을 쭉 나열해 놨습니다. 그래서 설명 메시지에 그린, 레드, 블루, 실버, 핑크 입력하시고 오류 메시지에 가셔서 제시된 메시지 그림을 봤더니 X자 되어 있죠. 중지 모양인 것 같죠. 그 다음에 메시지 상자의 위에 그림을 보니까 등급 오류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메시지는 등급 목록에 없습니다. 목록에 없는 거를 입력하면 이런 메시지를 보이라는 겁니다. 등급 오류 목록에 없습니다.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눌러보시고요. 여기에 없는 거 녹색이라고 한번 입력해 볼까요? 입력하면 이렇게 오류 메시지가 표시된다는 내용입니다. 커서만 갖다 놓으셔도 클릭할 때마다 설명이 이렇게 표시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첫 번째와 두 번째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살펴보셨고요. 현재 데이터를 가지고 또 자동 필터를 이용해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만 추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 데이터에 가시면 정년미 필터에 필터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가입일을 선택하시고요. 가입일에서 조건을 주실 건데요. 날짜 필터를 가지고 조건을 주실 겁니다. 사용자 지정 필터를 클릭하신 다음 2000년 1월 1일 EU라고 되어 있습니다. EU 선택하시고 날짜를 2000년 1월 1일 이라고 입력하시고 그리고 이면서 니까 그리고 를 선택하시는 거고요. 이전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전 2020년 12월 31일 입력합니다. 200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에 해당한 데이터만 추출하겠습니다. 조건을 작성하셨고요. 확인 한번 눌러보시면 이렇게 자동필터를 통해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만 추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작업 다시 1번에 제시된 차트에 대한 수정작업 5문항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인터넷 이용률 차트 종류를 바꾸라고 했는데 클릭할 수가 없어요. 값이 너무 작아서요. 그럼 차트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차트 종류 변경을 클릭합니다. 물론 위쪽에 가셔서 차트 종류 변경 클릭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 콤보를 꼭 선택하시고요. 왼쪽에서 콤보를 선택하신 다음 인터넷 이용률에 대해서 문제에서 표시기는 꺾은 선형으로 바꾸라겠어요. 표시기는 꺾은 선형으로 바꿔라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인터넷 이용률만 표시기는 꺾은 선형이고 그 다음 가입자 수는 문건 세로 막대형이죠. 문건 세로 막대형이고 인터넷 이용률만 표시기는 꺾은 선형으로 바꿔주십니다. 그 다음 인터넷 이용률에 대해서는 보조 세로축 값이 표시되도록 하라고 되어 있어요. 보조축을 체크하시고요. 보조축 체크하시고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누릅니다. 그 다음 오른쪽 보조 세로 값축을 선택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축 서식을 클릭하셔서 화면에 축 서식 대화 창을 표시해 놓으시고요. 최소값을 66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 최대값이 8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주단위가 2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조 세로 값축의 축 옵션 값을 좀 조절해 보셨고요. 차트와 각축의 제목을 입력하래요. 차트 요소에 가셔서 차트 제목 클릭하시고 축 제목에 보니까 아래쪽과 기본 가로와 기본 세로와 보조 세로까지 보조 세로까지 지금 축 제목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클릭하고 작성하셔도 되고요. 미리 클릭해 놓고 나서 수정 작업을 하셔도 돼요. 차트 제목은 인터넷 통계라고 수정하실 거고요. 그 다음 왼쪽에 있는 게 Y축 제목인데요. Y축 제목은 지금 보니까 인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보조 세로 각축에 대한 축 제목은 이용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축 제목은 연또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로축의 축 제목은 연또라고 수정하시되 세로축과 보조 세로축의 텍스트가 문제 제시된 그림과 방향이 다르죠. 선택하시고 우리 축 제목 서식에 맞춤해 가셔서요. 텍스트 방향을 세로로 바꿔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보조 세로축도 선택하시고요. 세로로 텍스트 방향을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법내 위치입니다. 선택하시고 법내를요. 위쪽에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쪽에 법내 그 다음 법내를 테두리 색깔을 실선 법내 선택하시고 오른쪽에 법내 서식에 테두리에 실선을 선택하고 색깔을 검정색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트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둥근 모서리 글꼴 크기는 1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가셔서 꼭 글꼴 크기를 10을 다시 한번 선택해 주는 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실습하신 내용과 여러분의 문제에 제시된 내용을 보셔서 맞게 작성이 잘 되어 있나 꼭 확인해 주시고요. 다른 부분이 없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차트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두 번째 기타 작업의 매크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시고요. 매크로 작업하기 위해서 비어있는 셀 클릭하신 다음 개발도구 탭에 매크로 기록을 클릭합니다. 매크로 이름을 문제에서 서식 적용 이라고 되어 있고요. 아니 서식 이라고 되어 있네요. 서식이라고 되어 있고요. 서식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매크로 이름 서식 입력하신 다음에 2 5부터 2 20이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클릭합니다. 사용자 지정을 클릭하셔서요. 조건이 셀 값이 500 이상이면 파란색 그럼 색깔이 먼저입니다. 조건을 지정하실 때는 색깔을 먼저 넣으시고 그 다음 조건은 크거나 같다 500만원에 해당한 숫자 입력하시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파란색으로 천단위 구분기호를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천단위 구분기호를 표시하는 방법은 샵컴마 샵샵샵 또는 샵컴마 샵샵 0이라고 넣으시고요. 첫 번째 조건이 끝나셨으니까 세미콜론 구분하시고요. 두 번째 100만원 미만이면 빨간색이래요. 색깔을 먼저 넣습니다. 대가로를 이용하셔서 빨강을 먼저 쓰시고 대가로 묶어서 미만에 해당한 조건이 작다 100만원 입력하시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빨간색으로 천단위 구분기호를 표시해서 데이터를 빨간색으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천단위 구분기호 기본이 나머지라고 하면 검정색을 입게 합니다. 500만원 이상이면 빨간색 그 다음에 100만원 미만이면 빨간색 500만원 이상이면 파랑색 100만원 미만이면 빨간색 나머지는 천단위 구분기호만 표시될 수 있도록 사용자 지정의 형식을 만드시고요. 확인 한번 누르시면 결과를 확인해 보셨을 때 500만원 이상 파랑 100만원 미만은 빨간색 나머지는 천단위 구분기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개발 도구에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하시고요. 이제 조금 전에 기록한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도록 삽입의 도형에 가셔서 직사각형에 연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P1부터 C2 영역에다가 드래그 하시는데요. 좀 더 셀 눈금선에 맞춰서 그리실 때는 알트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서식이라고 입력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 클릭하셔서 조금 전에 기록해 놓으셨던 서식 매크로 선택하고 확인 한번 누르십니다. 다음 두 번째 매크로 기록을 하기 위해서 개발 도구에 매크로 기록 가실 다음 회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계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E5부터 E22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 셀 서식에 가셔서 표시 형식을 회계를 선택하시고 회계 그 다음에 기호는 없음이라고 되어 있죠. 기호 없음 네 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이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하겠습니다. 기록 중지 버튼 누르십니다. 네 마찬가지로 삽입에 가셔서요. 도형의 직사각형을 선택하신 다음 위치는 T1부터 E2 영역에 드래그 하십니다. 회계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도형에서 직사각형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매크로 지정을 클릭하신 다음 조금 전에 기록하셨던 회계 매크로를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클릭하면 서식 회계 실행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타작업 두번째 매크로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기타작업 세번째 프로시저 작성하는 문제를 보겠습니다. 첫번째 매출 입력 버튼을 누르면 폼이 나오도록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발도구 탭에 가셔서 디자인 모드를 클릭하시고요. 매출 입력 버튼을 선택하고 더블 클릭합니다. 그 다음 문제에서요. 폼의 이름을 매출 입력 이란 폼을 보여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show 라고 입력 하시면 되고요. 바로 이어서 왼쪽에 프로젝트 에서요. 폼을 선택하시고 매출 입력 폼을 선택한 다음 코드 보기를 클릭 하시고요. 여기에 개체는 유저 폼이고요. 초기화 작업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이니셜 라이즈 선택합니다. 프로시저를 다음은 폼이 초기화되면 LST 품목에다가 데이터를 연결하세요. 연결할 데이터는 로우 소스라고 선택하시고요. 문제에 제시된 범위 HO부터 HO부터 K14 영역을 연결해서 표시하겠습니다. 작성하되 HIJK 네요. 4개의 열을 연결해서 표시할 거니까 LS 품목에 연결된 컬럼 카운트 열의 갯수는요. 컬럼 카운트는 H부터 K까지 카운트를 해봤더니 4개의 열입니다. 라고 4 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요. 현재 매출 입력 폼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요. LST 지금 작업하셨던 LST 품목에다가 데이터 연결해 놓으셨고 오른쪽에 클릭했더니 TXT 판매 수량이 있고요. 그 옆에 스피인이 있습니다. 스피인을 클릭할 때마다 판매 수량이 증감되도록 작성하라고 했는데요. 선택하시고 코드보기 가겠습니다. 마우스 스피인 버튼을 클릭할 때마다 체인지 될 때마다 그 값을 TXT 판매 수량에다가 표시하세요. 라고 TXT 판매 수량에다가 값을 표시하세요. 스피인의 수량에 값을 표시하라고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폼에서요. 등록 버튼을 누르면 LST 품목에서 선택한 값과 그 다음 TXT 수량에 있는 값을 우리 엑셀에다 직접 입력하실 건데요. 문제는요. 입력받는 값이 우리는 상품 코드 하나를 여기 LST 목록에서 선택을 하시면요. 엑셀 화면에서 볼까요? 디자인 모드를 끝내보시고 매출 입력 버튼을 눌렀더니 이렇게 폼 초기화 작업을 통해서 데이터가 연결되어 있고요. 클릭할 때마다 데이터 값이 달라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하나를 선택하면 상품 목록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첫 번째 걸 선택했을 때 리스트 인덱스 속성을 통해서 0이라는 값이 반환되고요. 이 0이라는 값을 에다가 H 쭉 따라갔을 때 H5셀이네요. 다섯 번째 행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도록 플러스 5를 해주시면 내가 선택하는 값에 해당한 행의 위치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F013을 선택하면 리스트 인덱스 속성을 통해서 숫자 1이 반환되고요. 아까 더하기 5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6행에서 데이터를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구분은요. 구분은 참조하는 표에 가서 데이터를 찾아올 건데 여섯 번째 여섯 번째 행에서 A가 1번 B가 2번 3, 4, 5, 6, 7, 8, 9 9가 아홉 번째 I열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가 I열 열 번째가 J열 열한 번째가 K열이 되죠. 열의 위치값을 지정하면 값을 찾아다가 구분해 상품명의 단가의 값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비주얼 베이직에 가셔서요. 등록 버튼을 클릭했을 때 우리는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데이터를 입력할 행의 위치가 중요한데요. I라는 변수를 사용하되 I는 B5셀을 기준으로 작업을 하겠습니다. 렌지 B5셀을 기준으로 현재 연결된 커런트 리전 행의 개수를 세겠습니다. 로스 카운트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현재 B5셀에서 연결된 데이터의 행은요. 몇 개일까요? 하나예요. 왜냐면요. B3에 입력된 데이터는 4행의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연결된 행으로 카운트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라고 계산이 하나가 아니죠. 데이터 이만큼이나 있네요. 3이라는 값이 구해지고요. 3이라는 값에다가 B5셀부터 연결된 행의 개수는 3개입니다. 라고 3이라는 값이 지금 데이터에서는 카운트를 할 거고요. 우리는 8행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만큼의 데이터 3에다가 5를 더하셔야만 8에다가 8행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더하기 5를 하시는 거고요. 이제 셀즈 엑셀 각각의 하나의 셀을 의미하는 거고요. I 조금 전에 구한 8행에 두 번째 B열에다가는 우리는 상품 코드를 입력하실 거예요. LSD 품목에서 선택한 값을 넣으실 거고요. 선택한 걸 넣으실 거고요. 두 번째 셀즈 I,3에다가는 C열에다가는요. 우리 좀 복사를 해볼까요?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3,4,5 C열 그 다음에 4가 D열 5가 E열 그 다음에 6이 F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구분은요. 우리 LSD 품목에서 선택한 값을 가지고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 상품 목록에서 찾아오실 거예요. 아까 찾아올 행을 구하시는 방법 잠깐 설명을 드렸죠. 그 값을 I,0라는 변수에다 잠깐 넣을게요. LSD 품목에서 내가 뭔가를 하나 선택하면 리스트 인덱스 속성을 통해서 현재 선택한 값이 몇 번째 있습니다. 표시하는데 무조건 첫 번째 선택하면 0이라는 값이 반환되니까 첫 번째 데이터 행의 위치를 더해주면 그 데이터 행에서 데이터를 찾을 수 있습니다. 더하기 5 하시면 되고요. 이제는 상품 코드부터 I,Sales 로 갈게요. Sales I,Row를 통해서 내가 하나를 선택을 했어요. 선택한 행에 가서 우리 H열이 몇 번째라고 그랬죠? 여덟 번째라고 그랬어요. 여덟 번째 있는 값을 가져올 거고요. 마찬가지로 Sales I,Row 9번째가 HI I열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구분해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실 거고요. 그 다음 열 번째가 상품명에 해당한 데이터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수량은 입력받는 거기 때문에 TXT 판매 수량에서 입력받는 값을 그냥 엑셀에 입력하실 거고요. 그 다음 금액은 금액은 수량 조금 전에 입력받은 수량에다가 다섯 번째 열에 입력된 수량에다가 곱하기 Sales I,Row 컴마 열한 번째 있는 단가를 곱해가지고 계산하겠습니다. 라고 수량 곱하기 단가로 금액을 계산하겠다. 식을 작성하시면 되고요. 일단은 여기까지 작성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또 수정을 하도록 할게요. 매출 입력 버튼 눌러서 예를 들어서 F013 선택하고 수량을 2개 정도 선택을 해볼게요. 등록 버튼 눌렀을 때 F013 식품 시금치 수량 2개 하나당 3,500원 인데요. 곱하기 2 하면 3,500원 곱하기 1을 하면 가격이 좀 다르네요. 잠깐 3,500원 곱하기 하면 7,000원 이죠. 금액이 좀 잘못 나온 것 같습니다. 곱하는 값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종료 한번 눌러서 비주얼 베이직에 가셔서 수량 곱하기 단가인데 판매 수량 곱하기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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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가 아니죠. 여기가 잘못됐네요. i, o에 입력된 값 i, o에 판매 수량을 입력한 값은요. 누가 기억을 하냐면 다섯 번째 열에 있는 i, o에 있는 값에 가져다가 곱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잘못되서 값이 좀 잘못 나온 것 같습니다. 지워보고요. 다시 한번 계산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아까 시금치를 두 개 정도 샀어요. 등록 한번 하시면 이제 정상적으로 식품, 시금치, 수량, 금액 정확하게 계산돼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실전모의고사 2회를 같이 시습해 보셨습니다.